어딜 타? 여기 타는 거야? 여기 타는 거야, 자기네. 그럼 슬레이트 안 타잖아. 알죠, 당면은? 네. 어떤 건지? 네. 약간 감동스럽게 공기를 느끼고, 햇살을 느끼고. 네.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운전하면서. 수기 씨. 수기 씨는 미리 타야 될 거야. 지금 벌써 타고 있어요? 언니. 뭐야? 언니, 오랜만에. 여기 슬레이트 여기 가운데서 쳤다가 슛 들어가면 슛 엎드려. 여기 엎드리면 됩니까? 완전 퀵 엎드려. 아, 이렇게요? 이렇게요? 뒷자리 팍 먹어볼게요. 이렇게요? 아, 원래 이렇게 시작합니까? 네. 와, 씨. 진경 씨, 올라갑니다. 오라이오. 소린 씨. 손 한번 쫙 받아봐. 약간 노후에서 해야 될 것 같아. 같이 한 짓입니다. 저게 안에 다 들려. 저게. 야, 너 광고 하나 찍었더라, 너. 야, 너 밥 안 사냐? 야. 없어, 없어. 빨리. 라인을 너무 길게 뺐나 봐. 야, 너 우리 집 가서 곱 좀 먹으면 안 되냐? 아, 진짜. 우리, 우리. 한 번만 가만히 돼. 아니, 왜 자꾸 우리 집에는 왜 가면 돼? 귀여워. 너무 고맙게 해. 아니, 얘기하는 거 너무 웃겨. 말하고. 마이크 테스트, 마이크 테스트. 재시는 어디 있는 거야? 재시는. 재수 언니? 어. 귀신 꿈꿨다. 재시 분명히 오자마자 나한테. 감독님, 제가요. 아, 행사 진짜. 제가 일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제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. 목이 완전히 갈수록. 감독님, 제 진짜 얘기를. 오늘은 말을 진짜 줄여야 되는데. 목이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. 진짜. 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, 이 문장을. 목도 안 좋은 사람이. 참서한다. 아무것도 안 좋은다고.